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지만 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제가 르던도 비치에서 이 독수리가 나는데 이 독수리가 처음에는 날 때 조금 힘을 주지요. 날개. 그런데 창공에 올라가면 날아오는 그 바람 기류를 타고 날개를 벗고 있습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 그 기류를 타고 활강 비행을 하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와 합니다. so beautiful. 한참 쳐다보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참새는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어요. 참새 놓고 사진 찍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참새는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까지 날아가는데 계속 날개짓을 하는. 참새가 이렇게 와 하게 나는 참새 봤습니까? 참새는요. 정신없이 안 뚫어지려고 그렇게 보기만 해도 안쓰러울 정도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여기서 저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도 참새 신자가 있고 독수리 신자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역풍 바람이 막 닥치면 환란의 위기가 닥치면 참새 신자는 끊임없이 그걸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정신없이 몸부림치며 날개짓을 하다가 그만 좌절합니다. 그러나 독수리 신자는 그 위기 상황 속에 폭풍이 불면 태풍이 불면 더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날개를 쫙 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위기가 푸른 창공을 더 높이 더 멀리 날개에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독수리 신자였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언제 하나님 만나느냐. 위기 때 역경과 고난이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어려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니까 내 인생길 걸어갈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면 분명히 내 발자국 곁에 하나님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이 선연히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시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 큰 손으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둥에서 건조 올리시는 거예요.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입기 14장에 모세의 인도 아래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일 만에 요셉이 애굽당에 왔던 그 길은 홍해바다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그 평지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왜 홍해바다 앞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으로 그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길이 아니오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갔는데 그 구름기둥이 길라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모세여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느냐?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기둥으로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불행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입기 10사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급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모다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430년 내려가서 요셉 때문에 애급당에서 번성했지만 그러나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도 무서운 적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고샌땅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많이 번세겠구나.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큰일이겠구나. 이들의 힘을 제압해야 되겠다. 남자들을 막 나면 남자들 다 죽이고 그런 어떤 전대미명의 고통의 날 환란의 날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니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람들 노예로 설 사람들 우리가 그냥 보내주대.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다시 애급의 병거 다 몰고 장관들을 끌고 군사들을 끌고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요. 제가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그 색깔이 레드온도 비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아니라 시커먼 색깔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거의 검은 색깔에 가까운 그냥 깊은 바다입니다. 뒤에서 애급의 마병들이 막 소리치며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환란은 닥쳐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환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갑작스러운 불행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그라세 지방으로 갈 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물에 참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깨울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다급하니까 배 안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물을 퍼내기 바쁜 거예요. 다시 노를 저어서 육지에 대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고 노도강풍은 심해지고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한마디만 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잔잔할지어다 꾸지지으니 즉시 잔잔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지지으신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먼저 주님을 깨울 양이 자기가 애써 참새처럼 파닥파닥 거리다 죽게 생겼으니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요. 여러분의 갈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 때 생기는 모든 문제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애굽의 마병들이 달려오는데 그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마병 사이에 구름기둥이 섣버리니 저들이 밤새 달려도 그 자리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털끗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0편 7편 10별에 얘기했습니다.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갑작스러운 불행에 닥치고 재앙에 닥치고 인생의 노도 광풍에 닥쳤을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믿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난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출입기 14장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하께서 건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여기서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의 매장지로 택했느냐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다 원망하는데 여러분 원망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어야 꽃이 핍니다. 추운 겨울에는 꽃이 피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신앙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빌리뽀의 감옥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에도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옹문이 터지고 착오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림이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적의 역사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66년 전입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의 기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무려 150억 불의 전비가 나갔어요. 150만 명의 임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민족 5천년 역사에 가장 비참한 최대의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전부 초토화돼 공산당이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구를 무너뜨리고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산 전투 마지막 총력전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공산당이 그곳으로 다 집결돼 가는 길은 가산을 넘어 대구를 점령하고 부산 점령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옥기나와에 있는 미군 비행기가 떠서 그들에게 융단폭격을 감행해서 어떻게든 내려오는 것을 인민군이 내려온 것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우기였어요.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비가 오면 그때는 뜰 수가 없는 전천우 비행기가 아니었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부산초량교에 가있던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이성만 박사와 많은 정치인들 강요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 잘못했어요. 목사님들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는데 파수꾼이 잠들었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대신동 초등학교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쪽에 몰려와서 목사님들끼리 모여 목사님의 가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같이 기도한 부산초량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부르시며 일주일을 금식하며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지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키나와에 비행기가 뜰 시간이 되면 팍 비가 쏟아지다가도 비가 멎었다고 해서 먹구름이 몰려 들다가도 먹구름이 흩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오키나와의 미군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떠서 융단폭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유명했던 융단폭격의 시작은 6.25전쟁 가산전투부터 시작됐습니다. 개미떼같이 몰려오니까 중과부적이니까 계속 융단폭격을 감행하면서 내려오는 걸 저지하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된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인천상 놀만디 상륙작전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성공의 확률은 500분의 1입니다. 실패 확률이 500분의 499입니다. 옆에 참모들이 다 말렸지만 기도하는 이 사령관 마이가드 사령관이 부산초량교에서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는 순교자들이 저렇게 금식하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500분의 1의 성공률이 500분의 499의 실패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진격명령을 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토막 땅이지만 우리가 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내 모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랑성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야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조국 여러분 미국 땅 안고 있는 모든 육적인 문제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감사함에 기도할 때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고 기도할 때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기뻄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련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초록엽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교전쟁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놈실거리는 절망의 앞바다에서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내밀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길러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로 하늘의 태양을 멈췄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엘리아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이스라엘의 대붕을 일으키겠습니다. 희석이야는 산혜리베 군대 아수로방 산혜리베 군대 18만 5천명 성을 내고 사고 다 고사작전에 들어갔으나 그가 주의 종과 함께 국내 대신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다음날 가보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어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지만 눈물로 통구감에 기도할 때 죽을 병에서 낫게 되고 15년의 수환이 연장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가 나타날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홍해를 가르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출애기 14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요하께서 불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란하게 하시니 애국사람들이 가로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요하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애국의 마병들이 다 수장되는 장면이 나타난 그건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했더라. 여러분 하나를 남겼다가 아니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덮어버리고 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무리 작업을 깨끗하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생각지 않은 환란과 재앙과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길러려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조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그 환란과 고난 닥치게 할 때도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부쳐줬다는 겁니다. 그게 훈련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서 너무나 큰 환란에 그러면 이 큰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엄청 크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호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랑이 새끼입니다. 언제나 적먹이로 그렇게 안일해서 살아살낸 이 어둠의 세상 죄악 마귀권세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왕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호랑이로 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요. 시험과 환란과 어려움을 붙이는데 내가 겨우 감당해서 이길만한 걸 붙이지 목사에게 집사급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사에게 목사급 시험 갖다 붙이는 일이 없다고요? 국민학교 실험 선수에게 대학교 실험 선수를 갖다 붙이는 코치 그런 멍청한 코치가 없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대학 실험인 코치 대학 운동 선수들은 스파링 상대가 거의 비슷해요. 겨우 간신히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을 하면서 이제 근육을 파워를 차첨차첨 이기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이 시험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이때는 아면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으면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것도 없고 주님 말씀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간섭이 있구나. 나를 영적인 근육을 키우려고 나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 닥칠 때는 힘들고 어렵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찬성도 끝나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기어가야 될 것은요. 그 시련과 시험과 불행과 환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환란과 시험 닫혔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모든 역경과 고난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빌리뽀 과목이 억울하게 매맞고 들어가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성했다고요. 그럴 때 옹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의 가족이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빌리뽀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방패가 되시고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피할 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마지막까지 심판해서 깨끗하게 마무리시켜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덮을 대상이에요. 주님이 날 덮었듯이 여러분 무조건 덮어야 돼요. 그럼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물질은 다스릴 대상. 물질을 믿었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싸울 대상이에요. 마귀와 죄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그건 싸울 대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믿을 대상. 사람은 덮을 대상. 원수마귀는 싸울 대상. 물질은 다스릴 대상. 분명히 그 네 가지 대상만 잘 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로마서 11장 36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던져놓는 분이 아니라 세심한 순간 머리크럭 하나까지 세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주는 성경기질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조성하시고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은 단 하루를 살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온전히 제거시켜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도 명예도 존경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심판하는 날 그거 어떻게 섰느냐 너를 위해 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섰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불온과 논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청지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너무나도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애급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시켜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근심거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도 기도의 손을 들면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 바로의 군대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끄시면서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고 대적 아말렉을 물리쳐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등 뒤에 계셔서 우리가 어려움에 차할 때마다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크신 손을 펴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